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KUBS와 총장선거대응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총장선거방송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보장 유해원입니다. 이번 총장선거방송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 준비한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스피크 투 KU, 당신의 고려대학교에 말해주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승구 후보자님, 그리고 송영훈 중앙대상대책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부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뉩니다. 우선 KUBS에서 마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총장선거대응위원회에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수업한 개별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명승구 후보자님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대학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일시적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척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벗어나면 정상을 회복하지만 현재 대학의 상황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성찰하고 큰 흐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선거는 그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것이 1995년입니다. 그때부터 대학의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 위기 탈출이 아니라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담대하게 그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총장 출마의 계기입니다. 네.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준비하신 학우들을 위한 대표 공약을 설명해 주세요. 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이것은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제도의 정비. 그다음에 공간 시설의 정비. 그다음에 세 번째 소통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교육 제도의 정비. 이것은 학생의 시각에서 규제 혁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의무 사항을 줄이고 학생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교양과 전공 교육의 체계. 그다음에 드롭 제도. 수강 신청 제도. 그다음에 영어 강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의미 있게 정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설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숙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무게 있게 우리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덜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자치 공간의 확충과 정비.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통 강화인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막힘없이 수렴할 수 있도록 창의의 시각에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대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고려대학교 안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겁게 총장으로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승구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총장선거대응위원회가 준비한 개별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네 개이며 쟁점은 차례로 학사제도 소통 수업 그리고 등록금입니다. 결국 얘기가 교육제도 내지는 성적평가에 관한 얘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목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그리고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연세대학교 학생보다 분리해야 되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과거보다 열려 있다. 거의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의미 있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못해야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파릇파릇한 우리 고대 학생들이 그런 생각으로 친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이 나의 총장 후보자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다를 경우에 뭔가 논쟁이 되고 할 텐데 저는 이 학생들의 질문 사항을 보고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는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파이파크 문제 이건데 이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기간 시설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것인데 이 문제는 기획기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점이 좋은데요. 우선 2025년이 고려대학교 창립 120주년입니다. 이 120주년을 잘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대 또 생명과학대 공과대 보과대 이런 단과대학들이 다음 총장 임기 내에 10으로 떨어져요. 10으로 떨어지는 정년이에요. 이렇게 다음 총장 임기 내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건축계획을 성사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 학사제도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학사제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학생들과 협의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죠? 그러면 학사 운영과 학사 행정의 수요자가 학생인데 그러면 이것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변경이다라고 한다면 학생에게 물어보고 학생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례화하고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인데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숙사 문제는 굉장히 우리 학교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서울시, 성북구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폭넓게 큰 폭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공동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답을 드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X학과의 원래는 Y학과인데 X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X학과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고 하니까 전형을 해서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 탈락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성적이죠. 그 전공이 잘 안 맞아서 아니면 더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 X전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너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중전공의 취재 맞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X학과에 전공을 할 수 없지만 X학과와 관계된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획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학생 설계 전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마이크로디그리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중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을 학위증에 기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가령 X전공에 있는 과목을 원래 그 학과에서는 200명을 한도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면 마이크로디그리든지 뭐니 해서 오게 되면 막 300명, 400명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발전기획서에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온라인 콘텐츠의 고도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MOOC예요.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보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과 교수님들의 공급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등록금 동결이 14년 됐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립대학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우리나라의 설립대학들이 등록금에 너무 의존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등록금 동결으로 인해서 설립대학이 막대한 피해를 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재정 수입이 다각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결리했다. 이런 점 우리가 설립대학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느냐. 아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보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등록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치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로서는 등록금 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 캠퍼스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학교의 어떤 수익사업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즉 학생 복지의 차원으로 컨셉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부담이 드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감, 자부심 이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세종 캠퍼스의 과거의 문이죠. 지금 정문이 생겼는데 그 동문이 1번 국도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창업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식당이라든가 커피점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지만 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우리 서울 캠퍼스 또 행정수도 세종시의 또 우리 세종 캠퍼스 이 두 축으로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 핵심 지역에 제전 캠퍼스가 들어가고 거기를 통해서 주변에 오송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과학단지들하고 벨트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것이 고려대학교의 미래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다른 미래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가칭 동반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확한 목표점과 논의를 절차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종 캠퍼스의 캠퍼스화가 연착륙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종 캠퍼스의 특성화 그리고 수월성 강화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학교 차원에서 의료원도 연결되고 해서 세종시의 치과대학 내지 치과병원 그리고 수의과대학 내지 수의과병원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되면 세종 캠퍼스의 캠퍼스와 연착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이 분교지위 해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재의 실질적인 체제 체계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지위만을 이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막 그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논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그 대학원 등록금 오른 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마 의미 있는 장학금 수혜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학생들에게 변화 이런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은 또 총장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것도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혜율을 어떤 학생들에게 페이버가 좋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장학금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생각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환장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전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재직자산의 활용과 사회기여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순수학문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교수님들의 연구위수주와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학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지자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근본적인 시각에서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기에는 성에 관련된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 문제는 학교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 액수가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전 예방이고요. 또 하나는 적절한 사후 조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 이미 지금 학교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국제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제도에 부족함이 없는지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후 조치 문제인데요. 이 문제 또한 국제적인 표준과 국내의 표준을 고려를 하되 가장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피해로 인해서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아니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또 신체 충격까지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학교 비용으로 치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전에 치료를 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그런 제도도 적극 실행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학생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의 기능에서 봤을 때 정말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전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장선거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순구 후보자님을 한 줄로 어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명교수로 불리는 명순구 이제 고려대학교의 희망을 개척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명총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대 총장선거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처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각 후보자들의 성격, 가치관, 비전 등을 보여드리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KUBS가 마련한 방송이 오는 7일에 진행되는 학생 전체 투표를 앞둔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고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